코로나19 이후 불행하게도 많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우울했습니다. 세상이 나쁜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모든의 손님은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며 이를 중지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당신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고 당신이 여기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손님인 라파엘 진리오의 유대인 할아버지가 우연히 내게의 유명한 서쪽팜 해변인 플로리다 델리스를 소유하고 주님을 위해 그의 인기 있는 델리 식당을 유대인 전도센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유대인 단체들이 항의했습니다. 라파엘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영웅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유대인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우상화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유일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이 만련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에 대해 매우 환멸을 느끼고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70세가 되었을 때 한 이웃이 그에게 메시아에 대해 말해주고 2사에서 53장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메시아에게 바쳤고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흥분되고 기쁨이 가득하고 영혼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를 부인했던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메시아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에게는 성령 충만의 능력과 기쁨이라밖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할아버지는 4개의 유대인 델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는 마초발 스포와 같은 전문 품목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배가 고파지네요. 하지만 그거 알아요? 모두가 그의 음식을 좋아했고 그의 유대인 고객은 판비치 카운티에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갖게 되자 벽에 전도지 꽂이를 걸어놓았습니다. 트랙 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메시아닉 비전 소책자를 포함한 유대교 보금전도 소책자가 포함된 문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로스와 함께 메시아닉 비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드로스가 자신에게 내가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식을 서빙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고객이 들어와서 카샤와 라케와 무교병 스포를 주문하고 벽에 걸린 소책자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나의 메시아 예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소책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사월 톰버그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말하는 것에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메시아적 유대인이 되어 메시아를 나누는 것에 흥미를 느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가게 주변으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월 톰버그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폄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위를 멈추면 휴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시드, 당신은 그 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서 뭔가를 먹겠죠? 맞습니다. 바로 식당으로 들어가 무교병 스프와 라트카를 주문합니다. 그런 시위가 그의 사업에 영향을 미쳤나요? 전혀요. 주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 조부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크고 낡은 갈색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양함의 객실 크기만한 자동차인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는 그 차에 자석 표지판도 만들었습니다. 그가 식당을 하기 때문에 조의의 냉장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문 양쪽 모두의 자석판으로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를 몰고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 가족과 내가 살고 있는 유저지,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왔고, 애들아 모여라, 너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10살이었고, 메시아 예수님께 제 삶을 바쳤습니다.